산지 쌀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. 하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10월 초 쌀 80kg 가격은 21만 7,552원, 한 달 만에 20만 1,384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매입한 쌀을 방출하지 않고 공공 비축미 12만 톤을 모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. 또 정부가 가진 양국 40만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전라남도도 쌀 농가 소득 안정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정부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평소보다 빨리 쌀값 하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농민들은 이 같은 정부의 행보를 반기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. 면세유와 비료, 농자재 등 가격 상승이 크다 보니 정부가 기준으로 잡은 80kg 쌀값보다 6만 원 높은 26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통계청이 조사한 시바르당 농뼈 생산비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1kg에 5만 1,984원이던 비료비는 1년 만에 71.4% 증가했고 농약과 인건비 등 모두 올랐습니다.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현장 동향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농민들은 쌀값 안정 추가 대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